아무래도 제가 사는 게 아니고 선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꼼꼼하게 브랜드를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나 AS면이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아주 꼼꼼하게 비교한 후에 민체라는 브랜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시공하는 기간이 좀 짧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또 시공하는 중간에도 전문가분들이 중간중간 오셔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믿을만한 브랜드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